이거는 뭐예요? g' 3분의 1이잖아. b는 f' 0 아냐? 그러니까 이거 미분해서 0 넣으면 와, 얘가 역함수의 역수니까 미분해서 0 넣으면 역함수의 민법이 그거잖아. 역함수 미분한 건 원래 함수에 미분해 있는 것이 역수입니다. 얘가 역수니까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산하면 15 더하기 1 더하기 1인가 17인 것 같은데 맞아, 15에 OX에서 0 넣으면 15고 미분하면 1이고 사이밀왕, 코사인, 0 넣으면 1 그래서 15가 되니까 7이 합의 이걸 갖고서 뭐라? 시간을 오래 걸면 안 된다니까 감각적으로 딱 장난친 것 느낌이 있잖아. 기본 개념만 알면 아주 쉽게 감사합니다.